한류스타 이민호가 미니 드라마로 또 한 번 중국을 강타했습니다. 그가 출연한 미니 드라마는 3부작에 불과한 광고용 영상인데요. 현지에서 2천만이라는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며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죠. 이민호는 극중 외모와 실력을 겸비한 음악 프로듀서로 대만 배우 곽병정과 호흡을 맞췄고요. 거기에 멋진 한국 풍경까지 더해져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제작 관계자는 이민호를 모델로 내세운 것에 대해 신 한류 돌풍의 원조로 이민호의 힘을 믿는다고 말했고요. 대륙 전체에서도 인지도가 압도적이라고 말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습니다.